1. 레벨 30 2. 레벨 30 1. 레벨 30 오 좋아 레벨 30 5분 지나서 쟨 됐다는데? 쟨 됐다 쟨 됐다 바실리크? 에드드리크는 내가 잘못 만든 몬스터인 것 같아 야 바실리크 잡으러 가자 서선 보스야 레드드리크 어 없으네요 쟨 없잖아 없잖아 애들이 대기하고 있긴 한데 야 쟤네들 모습 대기하는 모습 먹크가 아니야 대기하는게 아니라 야 야 이거 엑스칼리버 효과가 뭐야? 데미지 계산해봤어 이거 더 좋은거 맞아? 어 폭발칼이랑 데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겨 멋있잖아요 일단 아아 멋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철 3개 값어치를 합니다 철 3개 값어치라니 철 3개 값어치라니 어? 그니까 철 3개 다이아칼을 살 수 있잖아요 어 데미지가 다이아칼이랑 마음먹고가 높으니까 음 음 개자식 멋있어서 더 생겨? 네 멋있어서 일단은 간지로 더 때리잖아요 칼도 붙잖아요 오케이 안녕 야 그럼 폭발칼이 더 좋지않냐? 폭발되니까 폭발칼이 더 좋지않냐? 폭발되니까 에이 그럴리가 폭발 데미지도 있잖아 너 실험안해봤지? 이거 데미지는 똑같아요 엑스칼리버랑 그 칼이랑 왜 스칼 내려가서 찾기 힘든데? 야 바실리스크 아직 안나왔어 에? 바실리스크 안나왔고 야 인센트하러가자 야 여러분들 뭐 엑스칼리버 이거 나오기 힘든건데 날카롬 뻄정도 딱 떠주면 되는건가요 지금? 게임 오바죠 그럼 우리 출연자분들에게 날카롬 뻄정도 딱 떠주면 그냥 되는건가? 야 이거 왜 오라놨어 저 이거 일단 길번점토로 한번 가야하잖아요 그래 한번 쳐들어가라 알겠습니다 바지를 바꿔야될거 같지않아요? 그래 그쵸? 그쵸시키 뭔가 다 들고있는거 같은데요? 다 들고있지 왜 말을 안내여 배치님? 네? 아니에요 저 방금 이거 캐가지고 금 4개 받았어요 야 금 4개로 그걸 하면 어떡해 야 하지마 하지마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설마 금으로 그걸 지금 왜요? 너 금으로 다이아바지 산거 아니겠지? 그쵸시키 삼마 아아아아아아 니가 데려올 야아아아아아 블레이즈막대 사야된다 빨리 어어 괜찮아요 저희 두개있어요 야아 네개있어서 우리 우승인데 이새끼야 아니 잠깐만요 점토를 데리고 가는데 블레이즈막대가 뭐에요? 블레이즈막대가 그 점토병사 무기잖아 화연무기 아아 어 어 어 어 어 철색이 어떻어요? 이거요? 응 에헤 시벨롱 알았어요 드릴게요 야 빨리가자 야 너 뭐하냐 얘네 왜 여기 너불 저 가다가 죽었다 야 시벨롱 저쪽 너불이 데리고 왔는데요 너불이 기마병인데 기마 필요없어 우리가 덧대 아 잠깐만 너불아 그만 때려 때리지마라고 때리지마라고 이씨꺄 아니 그럼 철갑반에 저한테 다 주는게 까부고 있어 이씨 쓸모 없었어 W킬 오케이 울트라킬 하원님 중앙에 머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나 날카로운 버 좀 뽑아볼게 제가 날카로움의 신이거든요 자 날카로움을 한번 아주 쉽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g 얜ич 강타 opportunities 강타 의 축복을 버티는 곳이네 그렇지 걸 힘의 기본은 이 frost 근데 나 철 3개 떴는데 어디 땄어? 철 3개 강화하는데.. 아 간질경 떴네 다이아곤 만들어내고 다이아곤? 오케이 다이아곤 다이아곤 모자를 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야 개소리 하지마 야 이제 그거 금 모으면 그거 해 빨리 블레이즈 막대 하이씨 너 금 있지? 왜? 너 어디가? 바시네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야 야 야 광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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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왔어 광물 아저씨 야 바실리스크 나왔어 지금 빨리 잡아 지금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 잡아 있다 어 광물 광물 놀이자 우린 광물 만들게 있는데? 바실리스크 잡는 한명은 바실리스크 잡고 두명은 세명 일로와 아 두명 네명밖에 없구나 우리팀에 광물 광물 아 근데 이거 가위처럼 생긴거 바실리스크 잡고있는거 맞아? 바실리스크 잡고있는거 맞아? 바실리스크 잡고있는데 제가 죽을거 같아요 왜 아 아 혼자 혼자 잡고있네 야 나 무이가 너무 안좋아 용암에 낀거 써 용암에 낀거 써요 오케이 갈게 반피 다이아 반피 다이아 반피 오케이 야 빼 빼 빼 이제 잠깐만 용암에 들어갔어 용암에 들어가지마 님? 안뜬거 같은데 무기는? 저 스톡만 먹었는데 나 스톡 하나 먹었어 안뜬어 안뜬어 이 뜨기 원래 힘들다니까 아까도 운이 좋아서 딱 뜬거지 야 물에 떴다는데 물에? 네? 게리가 무기 먹었대 레알? 에이 아니 아니겠죠 에이 야 물에 떴었대 게리야 아 그래? 아씨 물에 떴었대 아아 개방했다 게리가 먹었대 뭐야 아이 개자식이 진짜 역시 반신들은 혼자다 봐야돼 반신들은 혼자다 봐야돼 반신들 잡았다 잡았다 아아 내 힌토샷 흐흐흐흐흫 이 개자식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배충님 지켜버리겠어 유기 유기 야 뭐가 이리 아프다했더니 모자가 없잖아 야 너 모자 없잖아 야 왜 모자 없이 다니고있어 우리 이렇게 하면 죽음? 야 다이아가 바뀐 의미가 뭐야 모자를 안꼈으면 이제 뭔 소리가 죽었다고? 형 죽었어? 아니 뭔 소리야 놀래라 암마 아니 개리가 저 집에서 옮겨 하길래 어 죽었어 죽었어 카타나가 얻었는데 카타나 좋다며 카타나도 좋아해요 진짜 철칼쓰지 말고 카타나 써 잠깐만요 야야야야야 개리 왜이렇게 세 개리 날카로움인가본데 우리 날카로움 있어요 혹시? 야 졸라세 야야야야야 젠 됐어 젠 됐어 바실리스크 젠 됐어 아씨 야 너무 아픈데 개리 칼? 나 레벨 30 빨리 찍어야겠어 야 바실리스크 떴다니까 얘들아 그리고 카타나가 뭐에요? 카타나 이거 쟤네 흑상자면 나오는거 아우 알겠습니다아 야 벌써 바실리스크 다 잡았는데? 제가 하나 잡았어요 혼자서 혼자서 방금 잡았다고? 좀 전에 뭐 나왔어? 그냥 행포션이요 오케이 따라라라따라 아니 개리 개자식 씹으랄 좀 기다려봐 예예예 오케이 좀비는 모두 다 정리되었습니다 음 아 저희가 가서 깼어요 저희가 깼다고 니가? 네 중앙시장에서 아까 쟤네 데리고 와서 다 죽였어요 아니 뿌셨냐고 네네네네 왜 뿌셔 아니 아니 그 디스페셜 부순게 아니라 그 디스트로이드 시켰어요 디스트로이드 어 뿌시면 엔더진주 나와가지고 저거 먹는걸텐데 예 정리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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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좀비 아직도 나와?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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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는데? 안먹어 안먹어 그러면 집사하면 돼요 아버지 왜냐면 흑둥이 죽었잖아 야 나 레벨 30 빨리 찍어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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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망하게 생겼어 이러다 나 개망했어 빨리 30 찍어야돼 너네들이 즐겁게 하는 동안 나는 레벨도 못찍었어 어허 전 20이나 가지고 있죠 칼이 개쓰레기가 나와서 아 화염 칼이면 괜찮은데요? 지속들 때문에 나 강탈하니까 몇 번 말해 아 아 아니 봐봐요 화염으로 다 때려잡아요 딱딱키지 있는데 이 씨베 가만있어 늙대 앉아 앉아 늙대 이 자식 앉으라고 음악을 쉬는다 잠깐 개리가 13킬인데 뭐? 개리 아 개리 아니야 저거? 개리 큰일났는데 에리와 기시를 죽이라 너블이가 0킬이야 수고하 와우 잘잘 잘잘 야 짜리요 경험치 내가 먹어야되 니? 예 오케이 빨리 빨리 잡아봐 야 누가 때리는데 어? 경험치 나한테 제가 먹었어요 님 제가 먹어야 된다구요 님 제가 그래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서 잡을 수 있었거든요 야 달짜 터프하다 달짜님 레벨이 몇 되셨나요? 35요 이 십생끼야 하하하하하하하 달짜 30장 있잖아 30장 일로 30장 자 달이야 빨리 인첸트로 날카로운 뽈을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오케오케오케 날카로운 뽈을 가져온다면 인정된다 너의 범죄는 자 달짜한테 안시킨 이유는 달짜는 여태까지 인첸트를 성공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있는데요 있어? 어 만득이 말큰 만득이 날카로움이야 야아 사랑한다 너 아 이 자식 기념빵 고맙다 야 예스 완전 좋은거 뽑았어 날카로운 소리 화염도가 제일 좋은건데 하하하하 야 너 굿굿굿굿 야 바실리크 떴어 혼자 잡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이정도 템 맞추면 혼자서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정도 템 맞추면 혼자서도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총으로 때리고 있는거 같죠 야 잠깐만 나 총으로 때리고 있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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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너무 안죽더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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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점토가 좀 빈약하.. 어 뭐야 우리 점토 많이 빈약해 오늘 잠깐만 야 배준이 게리 집사왔어 형 어? 아 겁나 봐 겁나 봐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집에 집에 왔다고? 게리 아닌거 같은데? 게리 엄청 세다니까? 게리 날카로운가 게리야 튀는 솜씨가 내껄렸어 아 나는 맨날 주면 순간을 내껄여 아 아 아하 아하 고고고고 어 어 어 야 어 사요나라 아 얘네 이러는 동안 이거 잡았네 와 개자식들 와 얘네 보소 어그룩 굴른 다음에 잡네 뭘요? 어그룩 굴리게 한 다음에 잡아 야 김다이아 갑옷에 인첸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다이아 선생님 오케이 갑옷 오케이 보호쓰리 가시투 아 그럼 입을래요? 아니 다이안 야 너 보호쓰리 가시투인데 상체 김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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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김다이아 나와 김다이아 나와 지금 피 없어 감수용사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하나를 주세요 아버님 야 일단 어 배추야 이거 인센트 해라 여기다 이거 거기다 인센트 꼭 성공시켜 과연 질러봐 질러봐 빨리 죽기 싫으면 난 갑파에 대한 경험치를 질러보겠다 저는 갑파에서 보호스 1을 뽑았죠 아버님 스킨봐바 야리꾸리에 으아아아아아악 뭐죠 대체 쓰레기네요 때려봐 대체 나 때려봐 아닌데 낙하룸인데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이거 두대 몇칸 달아 두대 나 빛반남았어 나 보호스 3인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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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희 10개밖에 안나왔어요 여태까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10개 가지고 있는데 아걸지 그러면 제가 원래 여기있는 힘포션이랑 다 드릴테니까 발광석 주세요 야 뭐 만들라고 그걸로요? 발광석으로 그냥 발광석 만들어서 인테리어 하려 그래요 하영구 야 23개면 되는데 말도 뭐 30개면 되고 뭐 알았어 우리 지금 64개 있는데? 그러면은 그쪽으로 무역하러 가볼게요 야 너네 쪽만 발광석 안나오는거 아냐? 아니 저 아버님 저희 한셉트있다고요? 나 가지고있어 내가 다 꺼내놨어 야 아버형 물약 주지말라고 게리 거미랑 교환하자 하죠 아냐 아냐 이거에 바꿔주지 이게 얼마나 한다고 꺼지라해 신속포션 2개랑 힘포션 3개 드릴게요 일단 하나줄게 하나 둘 야 내 전부야 이 새끼야 오. Ter, 대단한나 idos 야 나 다 졌어 내가 가지고있던거 adds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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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야 우리 개 많은데? 발광서 13개 줬어 그래도 먹었어요 우리 발광서 빨리 구해야겠다 야 그래도 13개도 많이 준건데 발광석이 지금... 아 아니 저... 그거 13개가 아니라 그거 중력이 죽여가지고 42개 있어요 아 있다고? 예 그럼 우리 발광소 필요없잖아 어차피 그런가? 야 이거 빨리 애들 다 죽여 다시 야 이거 빨리 야 우리 금 모아야돼 금 금 모았어? 아니요 어 야 잠깐만 하나 두개만 모으면 되는데 이제? 지금 창고에 하나 있거든요? 어? 창고에 하나 있거든요? 하나는 있어?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그만 같이 줘 그만 같이 줘 나 안좋을 수 있어 넌 왜 거지니? 오케이 머사 다운 아니면 스켈레톤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? 야 바실리스크 뭐라고? 스켈레톤 나왔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온다 아 왜 바실리스크 다 잡고있어요 어? 스킬이 나오는데 스켈레톤이 나올 때 스킬이 나오는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에 야야 스코어 더이상 주지 마라 오케이 7개 앞서요 7개 야 더블틀했어 야 야 포션 다 사와 야 나머지 총알 다 사자 오케이 블레... 블레... 블레즈방테 3개 다 넣었어요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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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형 잡을까요? 어? 흑형 자 포션부터 사야될거같아 일단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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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세트 사놔야겠다 기류한 총알이다 오케이 야 이거 다 사놨자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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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살게요 하아 불이도 무화파요 좋아 빠르게 이것도 저치야 너 칼들고있어? 어 어 뭐야 이렇게 한번에 사지는 기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기능을 추가하시면 되요 중요하다 거대한 표창도 사야지 야 스켈레토 죽었어 쟤네들 뭐야 치고있다 치고있다 빨리 빨리 바로 뛰어 야야야 쟤네들 피없다 뭐야 죽이다 실패 야야 죽일때 애들 죽여 야 우리 스코어 부족하거든 스코어 올려도자 닌자 닌자 자 닌자 쟤네들 괴리빼고 다 약해 야 죽어 야 내가 식국킬했네 그래도 왜이렇게 잡고있어 야 한명 어디갔냐 중력이 중력이 어디갔냐 잠깐만 지금 서버가 왜이럴까요 에러 왓더퍽이네 진짜 야 이럴때 이게 필요한겁니다 야 내가 먹을테니까 방해해 이따가 실패했는데요 야 너 먹어 너 먹고있어 너 먹고있으면 잡을거야 오케이 잡으러오는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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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죽였어 나 죽인창하고있어 야 언덕에서 애들 많이 보고있는데 야 신속있으면 신속봐라 총으로 딱 인팔까요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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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반피 아래로 됐을때 스윗을 먹는다 네 오케오케 먹는거 일단은 내비둬 이제 스윗에 애들 조금씩 공격해 드래곤 공격하지마 먹는건 나한테 맡겨 갑시다 가자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정답 내 길이 길이 죽일께요 길이 오케 길이 죽인 길이 죽인 바깥 죽인 바깥 죽인 바로바로바로 딜러 어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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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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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깨피 드래곤 깨피 드래곤 깨피 야아 야아 나 죽었어 너희 뭐하는거야 나 때리는을 잡았어? 그치 죽여 죽여 죽였는데 다이아 다이아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야이씨 누가 나 때렸다 우리팀 중에 어떤거리야 직원 경 everytime 나 누가 죽였다 했냐 중룡이 야 쟤네들 또 티먹는다 야 스코어 모아야돼 스코어 아 근데 경제 40이대에요 저 왜죠? 오오! 경제 우리가 먹었어 네 제가 먹은거 같아요 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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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기 튜에 반대기 반대기 주죠 오케이 저 반대기 별거 아니야? 감히 게디 손가락으로 어 탈자야 왜 우리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아 죽어 나 죽어 저걸이 왜 그러세요 아냐아냐아냐 아 죽어 으아악 에헤헥 승격아 에릭 스코어 내가 올려 내가 스코어 많이 올려놓을게 아버지 아버지 김다이야 나왔어요 김다이야? 아니 우리 이제 정토로 이제 역게임을 출께에요 아 제가 정토 이끌까? 아 정토 이끌까요 지금? 아 잡아 잡아 빨리 점토 점토 어떻게 해요 점토 얜 야 탈자 탈자 너도 너도 점토로 아이씨 젠자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점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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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점 점 점 점 야 점토 잡았어? 지금 점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비엘에 잡았거든요 다 녹았어요 아핰핰핰 가짜 저기 중앙에 있는 저거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 내가 죽이 아 현재 쓸거 27에 대해서 한번에 나이스 아 아 제발 야 아 중앙에 아직 생겼지? 네 중앙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잡을까요? 이씨구나 걔들 안 죽었을라나? 아 싹 걔들 죽었다 걔들 죽었어 하염 쿨아 아픈가보네 탈자 죽여야 돼 탈자 탈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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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앞에서 방해할게 아 야 못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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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쳐 어 옆에서 쳐 야 잠깐만 조금 못 풀렸어 야 이 시브라일놈아 가뜩이나 아픈데 탈자 니가 내 옆에 잘 봐 보호함 보호 보호 보호자 한 번에 이번 머신과 강력한 그 밴드 내가 너의 부모자용 한 150만원씩 된거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추천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추천 안 누리신 분들 추천한 거씩 구독하기 안 누리신 분들 구독하기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심포션 빨까? 어 엄청 많네 심포션 한 번 정도 빨자 그래 흠 아 아 탈자 하 오 너갑 こと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나 죽어 아 씨 너무 쉽게 죽었다 窪다 좋았어 아 내 갑발 보호만 붙어있었어도 아 얘 잡는거 보다 얘 잡자 이럴때 꿀같을때 생각해야지 좋아 총도 쓸거지롱 저희 점퍼가 전진하고있습니다 갑시다 저 점퍼 싸우고있는데 아버님 아직 갤말나왔대 어 싸우고있다고? 네 지금 앞에서 상대방 입구에서 오케이 오케이 갈게 오 무기나왔어 아이 까불지마 좀 야 점툭 점툭 죽여 죽여 내가 몰고간다 몰고간다 오 야 빨리 몰고가 야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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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쎄어 입구 봉쎄어 아아 나 죽음 아아 내가 뒤에서 어그로 볼게 제가 어그로 이렇게 끌어주기만 해도돼요 아 까불이 내 몰고간다 오 야 야야야야야야야 불붙었어 흐흐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껌나아파야 껌나아파야 좋아좋아 가자 야 애들 끌고와 다 끌고와 스코울은 확실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야 좋아 확실하게 끝내버리자고 오케오케 야 쟤네 뭐 파괴된거 없냐 쟤네 하나라도 파괴하면 그 다음은 이기 쉬운데 디스토리도 없나 야 아직 아직 흑형 흑형 아직 안나왔지 아직 안나왔어요 렉 걸렸어 으아악 뭐하는겨 이새끼 야 렉 쩔어 렉 쩔어 렉 쩔어 렉 쩔어 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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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네들 나만 집중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33kg 먹었어 야 지금쯤이면 광부아저씨가 나왔을거야 야 나 신속 어떻게든 얻어야돼 야 광부아 죽었어요 야 또 나왔지 않았을까 야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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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놨는데 상기가 굉장히 죽이는건데 나 음악인 잡아야겠어 안녕 음악인 니가 그렇게 음악을 잘해 아 대enix 들어갔어x2 아으하우야 레벨 35 빨리 빨리 배추 배추 筟망드러면 끝나 야 왜왜왜왜왜왜 배추가 이정분 내놓고 원 CM 신발 들어가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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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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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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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상대편 냈어서 공격 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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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한 명이 공격하고 있어 한 명이 공격하고 있어 야 빨리 넣어 얘들아 넣기만 하면 돼 몇 마리만 파괴된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야 넣는거 하지마 빨리 애들 데리고 가 아니 여기 끝에 몇마라도 좋아 지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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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써 이 개자식아 저희 잠자두기 구고 가겠습니다 아아아아 어 야 렉걸렸어 야 갑바에다 보호법 발라야겠다 야 내가 이거 사야겠어 나도 이거 사야겠다 이거 하나 사가줘 이게 없으니까 염료 염료 하나 사가자 한세트 사놨는데 아 카타리네가 질러야죠? 자 여러분들 딱 하고 딱 질르면 원고리보호가 떠서 망했어요 게린 간다 글로 내가 응원을 하지 게린 별거 아니야 움직이지마 움직이는 다 죽을거야 아직 간발이 남았다 아직 간발이 남았다 아직 간발이 남았다 너구리가 와가지고 끊어 우리 이것만 가면 돼 이것만 가면 이길 수 있어 이제 이제 완빌칸부터야 완빌칸 이길 수 있어 만 아 씨 아파 야 이제쯤이면 광부 나왔을거야 광부 잡아야돼 광부 광부 야 내가 광부 잡을게 광부 있어야지 애들 효율적으로 잡을거 같애 아 광부 잡아야 이속이 있어야돼 이속은 이때쯤 나왔을텐데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말타고 있는데 보고인거 같애 야 보스 아직 안나왔어 보스 왜 안나와 잠깐만 늑대님께서 카트를 타고 계십니다 우와 우리 너블이한테 다 죽어있습니다 버라져야돼요 범벅이되요 죽어라 바람갑게 사라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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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지다지다 짜자 그거 이끌고가 완전히 메롱 메롱 죽일생각 없지 도망갈생각은 메롱 야구 루지 야구 루지 야구 루지 굿굿굿굿굿 굿굿굿굿 k 굿굿굿굿굿 야 굿굿굿굿 fun 광부선생님 왔다 야 광부아저씨 왔어 에헤헤 우후우 아씨 야 광부아저씨 광부아저씨 잡아 얘들아 광부로 돌진하라고 광부로 돌진해 지금 빨리 광부로 돌진해라 지금 광부로 돌진하지 않으면 광부아저씨가 죽을거야 중력이 42킬인데요 제발 얼마나 힘든게 찍히고 있잖아 빨리 중력이 힘차려 지켜줘 광부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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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피 뒤에 두명 오고있어요 제발 광부아저씨 빨리 죽어주세요 신속아버리 하나 더 먹었습니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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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가자 빨리가자 신난다 야호 어차! 어차! 오호! 도디 아버님 이제 싸우실꺼다, 얘들아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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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만 채우면 되라 일단 한번 죽자 그래 그래 나이스 sermon 39 바람감 깨 블레이즈 막대 샀네 야야, 이제 갈 데 되지 않았냐? 좋아 와 너무리 데미지asa 야 애들 몰자 몰아모라모라모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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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신속이 1분 30초 1분 30초 캐리가 황해 캐리 개자식이 야야야야 뭐야 내 포션 어 아버님 죽었네 아버님 포션드릴게요 하나 아버님 왜 죽었어요 모자 깨졌어 어 너블리 안녕 모자야 반가워 야 가빠야 안녕 또 인첸트 해줄게 가빠야 요번엔 나왔으면 좋겠다 이 쌍놈씨끼야 뭐 이리 비싸 뭐 또 한번정도 나와주면 안돼 이 쌍놈씨끼들 나오란 말이다 아버님이 몬사가 시프트 누르고 저희꺼 삐고 있어요 어? 저희꺼 안에 옆에 테두리 부산대요 지금 뭐가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예 뭐쓰리 어 뭐야 아 허킹 나왔어 허킹 아 너블리 힘 부셔 먹었네 오케이 죽였어 자 빨리 돌진해 돌진해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갈 시간이에요 자 자자자자 자 우리 친구들 일로 갈 시간이에요 자 자 선생님을 따라서 자 하나 둘 하나 둘 갑시다 자 친구들 야 너 우리 힘 부셔 너 이리 많아 자 친구들 빨리 빨리 갑시다 자 친구들 빨리 가자고요 빨리 빨리 쌍놈씨끼들아 빨리 가자고 으어어어어어어어어 voulais 마이콘 으어 슈슈슈 문더파이어 가자구요 가자고 가자고 친구들 갑시다 아니 점토가 우리가 코앞까지 가있는데 왜 못 이기는 겁니까? 야 얘네들 렉걸려서 앉아있는데? 그거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이 너무 빨라서 점토를 못 따라가요 오케이 말 죽으면 사람을 움직여요 빈말 야 빨리 데리고 가 야 이거 별로 안나왔다 아직 야 우승할거 같은데 이거 빨리 데리고 가 이길거 같은데 이제 야 드래곤 압도적으로 이까? 야 드래곤도 안나왔어 아기 스쿨 드래곤 안나왔고 좋아 아 잡았어 야 뭐야 바로 옆에 있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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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못사 못사까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됐고 가 됐고 가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끝났어? 오케이 다 들어갔어? 야 끝났다 오케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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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끝났다 이제 가라 구경만 하면 된다 구경만 하면 된다 아 구경하자 재밌게 하아 자 점토 선수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넥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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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불났어요 넥서스 넥서스 빡세게 지금 뿌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플레이어는 점토를 때릴 수 없다는 사실 워싹 이 자식 뿌시는거 아니겠지 자 점토가 플레이어도 때린다는 사실 자 하나 뿌셔진거 같네요 좋아요 자 지금 뿌셔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춘거 같은데요 자 지금 저 점토 하나가 끈질기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점토 한명 들어갑니다 자 데스.. 데스트로이드 아 야 때리지마라 데스트로이드 자 하나 더 뿌시고 있습니다 끝장이 난거 같네요 자 지금 점토가 다골해서 자 점토 하나도 나머지도 뿌셔지나요 누가 잡고 때리는거야 에리얼 덧다가 어 자 뿌셔진거 보이시죠 자 뭐 지금 애들 포기상태인거 같네요 저도 공격안하고 자 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HP 보이시죠 자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끝났다고 보면 되죠 이정도면 자 피 쭉쭉 달고 있습니다 포기상태죠 두개가 뿌셔졌다면 포기상태죠 두개가 뿌셔졌다면 포기상태죠 아버님 음 검토가 안나와요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머리가 뿌셔졌어요 아직 하나 뿌셔지고 있어요 나 디스토로이드 아직 살았어 죽어라 죽녀 그냥 죽어 아니 우리가 지금 제한시간에 피스를 올려서 이기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피스 올려야돼 살짝 죽어라 야이 죽어라 아버님 죽어라 아버님 왜 안맞아 너 왜 안맞냐 아버님 죽어라 내가 더 세다 아버님보다 내가 더 세다 근데 아버님 안맞아요 죽여라 확살지 아니야 살아있을거야 죽어라 죽어라 에이 이거 불균형의 덱사스인데요 안풀어지는데요 여기 뭐야 죽이도말봐 집사에 학이라 풀 수 없습니다 아버님 아니 우리 집을 가면 집 살려고 왔어 씨해 아쉽다 55킬 했어 자 55킬 했어 55킬 야 이거 킬 쓰러서 나땜에 이겼나 이거 확실한 야야 중력이 53킬 자 게임 끝나고 왔네요 더이상 필요하지 마세요 자 잠깐 확인할게요 넥서스부터 넥서스가 사라졌어요 아버님 자 넥서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넥서스 데스트로이드 보입니다 하나 넥서스 어디갔죠 하나 이왕 뿌려진거 머스나 그냥 스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왕 경기결과 마무리장소로 이동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 자 이렇게 점토로도 승리하고 플레이어 경기소로도 승리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한시간안에 이 점토가 만약에 이기지 못할게 지금 킬수로 승리 조건이 되는데 킬수로도 이기고 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빨간팀 승리 아니 킬수로 이길수도 있어 킬수로 우리가 이길수도 있어 달자가 4킬이야 킬수 한번 해보죠 자 지금 현재 킬수 한번 세주세요 자 님들 핫패에도 100킬이 잘 나올까말까 아니 저쪽 팀킬 초반에 5개 있었어요 야 우리도 팀킬좀 했어 네 111킬 111킬 115킬 야 잠깐만 135킬 저희 135킬이요 60킬 80킬 100킬 어 113킬 121킬 123킬 123 123 123 123 126 111 129 129 129 129 129 129 129 129 결론은 달자가 제일 무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야 어떻게 4킬을 하냐 팀을 위해 해결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검 나한테 검 줬어 그래 나한테 나한테 검 줬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초반에 0킬이었는데 야 나 순간 지금 시청자분들 나 저기 야 나 뒤져 나 뒤진다고 야 야 야 야 넌 안 뒤진다 나 못해 먹겠어 나 그냥 좀비 되고 싶다 근데 죽기 싫어 아 아